KT 엔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벗구길에 위치한 담배 제조업체입니다. KT 엔진은 2020년 10월 30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1.46% 하락한 8만 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5일 대비 약 마이너스 2.41%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19년 10월 30일 10만 2,5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3월 23일 6만 3천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19년 12월 4일 422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9년 11월 1일 1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KT 엔진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20.2%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67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22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44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0년 10월 8일 가장 많은 11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0년 10월 26일 가장 많은 12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50.09%에서 약 41.6%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19년 10월 30일 약 50.09%, 최저 지분율은 2020년 10월 29일 약 41.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조 176억 원이며, 2015년 4조 대비 약 20.3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조 3,445억 원으로, 2015년 1조 대비 약 마이너스 1.56%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6.8%입니다. 순이익은 약 1조 277억 원으로, 2015년 1조 대비 약 마이너스 0.44%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0.48%입니다. KTNG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0.82배이며, 지난 2015년 13.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2.15%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9.7배, 코스피 평균은 15.84배, 담배 제조업 평균은 12.93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28배이며, 지난 2015년 2.2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4.02%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68배, 코스피 평균은 2.69배, 담배 제조업 평균은 1.79배입니다. ROA는 9.32%, ROA는 11.83%입니다. KTNG의 시가 총액은 11조 2,854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9위, 코스피 종목 기준 27위, 담배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5조 17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95위, 코스피 종목 기준 91위, 담배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조 3,44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3위, 코스피 종목 기준 22위, 담배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1조 277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4위, 코스피 종목 기준 13위, 담배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KTNG에 대해 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기위 금융 투자가 가장 높은 가격인 12만 원을 제시하였고, 하나 금융 투자가 가장 낮은 가격인 10만 3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1만 1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2만 8천 원에서 10만 9천 5백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0만 1천 원에서 8만 1천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84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KTNG는 12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7년 3월 17일부터 2018년 7월 4일까지 하락 추세, 2018년 7월 4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상승 추세, 2018년 10월 31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12월의 3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의 마이너스 40%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승률이 예측 측정 rooftop WOOD 한글자막 by 한효정